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자 하태경 의원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고 이준석 씨가 당대표로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호흡을 잘 맞춰온 사람이고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선거 부정 없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변인도 울고 갈 정도로 그렇게 소위 부정선거 문제를 덮기 위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맹활약했던 인물이 하태경 씨입니다. 운동권 출신으로서 중국 지림성에 삼아 박사학위를 했을 겁니다. 이제 이번에 보니까 몇 분의 그런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둘러보다 보니까 라디오 방송에 나가가지고 영주권자 특히 이제 중국에 바탕을 둔 영주권자겠죠.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주는 것은 아주 옳은 일이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그런 당론과 배치되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항상 문제가 생기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중국 공상당이 좋아하는 그런 발언을 할까 대한민국 사람의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 같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영주권자가 투표권을 가질 수 있냐 이민 역사가 오래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모두 다 자기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거지 어떻게 영주한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줄 수 있냐 그게 말이 되냐 2005년도에 이런 법을 누가 통과시켰냐 이런 생각을 가질 건데 당론과 배치되기 아주 당당하게 우리가 중국보다 우월하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원래 이 정보는 윤용진 변호사가 이준석은 매우 머무한 친구고 하태경은 매우 머무한 친구다. 중국 지린대의 추사파 출신 하태경의 소리 아마 자유대한호국당에서 이걸 이미지를 만드는 원화입니다. 2023년 6월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하태경은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요즘은 하도 논리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무 말 대잔치를 아무나 하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 국민의 힘이 총선서 이기려면 이준석을 품어야 된다.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김일성 해고록을 출간을 허용해야 된다. 이게 다 가짜지 않습니까 북한 자체가 전부가 다 가짜인데 가짜를 여러분들은 미워한 그런 책을 왜 여러분들 한국에서 버젓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선중앙tv를 개방하고 북한에도 kbs 정도는 허용하라고 하는 게 통큰 남북정치다. 정신나간 이야기죠. 북한이 kbs 보도록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데는 1인자 2인자가 되고 중국 문제만 남으면 항상 뭡니까 중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자유대한호국당에서 이렇게 활자화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주요 언론사는 보도를 안 했네요. 안 했는데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인 말입니다. 하태경 중국인 투표권 줘서 우월성을 입증해야 된다. 상호주의 공정선거법 반대 논란 이게 이제 6월 17일 날 이렇게 보도가 됐네요. 인터넷 매체에 더 파블릭의 배 소연 기자가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 말을 하태경 의원이 한 건 사실입니다. 중국은 민주적 선거를 하지 않는다. 중국은 투표권을 안 주더라도 우리는 투표권을 주는 것이 대한민국 체제가 중국 체제보다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투표권 부여하는 것하고 체제 우월성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냥 그냥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이 이걸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자신이 속한 그런 일당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나라도 파란 먹을 수 있는 존재고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많이 관찰됐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의 이름 아부해 가지고 가족의 영화를 읽고 했던 것은 많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관계가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아무런 투표권을 안 주는데 우리는 왜 주냐 이런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해야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제가 하도 말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물음표를 하나 던졌습니다 그러나 태경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정치권 일각에선 체제 우월성 과시를 하다 내정 간섭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원의를 다 떠나 가지고 이민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 중에서도 자기 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영주권자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는 나라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어느 정신나간 국회의원이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런 걸 보게 되면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참 철 안 든 친구들이 많다 특히 대한민국은 중국의 내정 간섭이나 영향력 행사라는 부분에 너무나 여러분들 아주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부분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주 실망스러운 하태경 의원과 관련해서는 굳이 실망할 필요가 없죠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하태경 씨가 프로듀스 101 내 여러분들 그런 가수 선발대회의 조작을 밝혀내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전산 조작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알매도 불구하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좋아할 법한 본인 여름 선거도 해운대구에서 35%가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 저는 순수하게 안 봅니다 이 양반들이 다 뭔가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렇게 총대를 매는 거지 선거 부정도 마찬가지고 중국인들에게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것도 그냥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양반들이 인생을 한 해 뒤에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익과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요 본인한테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친중인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떻게 친중이 됐는지 나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꽌시가 대상이 됐든지 아니면 뭘 먹었던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부당한 내용이라는 것은 하태경 씨가 중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것은 그냥 생활에 바쁜 생활인조차도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대 물리대를 나오고 무슨 국회의원을 삼선하고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다 사람이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태경 씨 저는 박사학위를 중국제 박사학위를 안 갖고 있지만 보통 시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일 전에 실시는 중국 대사 영주권자 투표권 제한 움직임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접촉 시도 6월 11자 동알보입니다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공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려 3만 2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형이었고 그 가운데 99%가 올바른 제도가 아니다 투표권 행사는 국적자에 한해야 됩니다 지극히 여러분 정상적인 판단을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여러분들 뭐 그냥 중국인에 투표권을 줘야 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정인을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라 일하는 사람 같으면 개인의 이익이나 자기가 속한 무슨 일파의 이익보다도 국민 입장에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3만 2천여 명 정도가 이런 설문조사형 해가지고 99%가 어떻게 국적자에게 한해서 투표권을 줘야 되지 어떻게 영주권자에게 주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들 좀 차려가지고 참 이렇게 해서 이 친중인물들이 선거까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선거를 만져가지고 다시 또 친중정권이 등장하게 되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걸 걱정하기 때문에 제가 선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화태경 씨가 여러분들 부정선거 없다고 주구장창 주장하는 2020년도 4.15 총선을 분석한 지난 4월 첫 주에 선을 보인 도둑놈들 4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5월 30일에 여름 선을 보인 윤석열 정부와의 첫 번째 공직선거 도둑놈들 5권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공정선거를 여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서 결실을 얻어서 대한민국이 다시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지도자가 선출되지 않는 정상국가로 여러분들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올 1월부터 지금까지 나온 모두 5건의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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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